네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박원구입니다. 네 어서 오십니까. 저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현실에서 팀을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갓들이 힘이 없는 자, 을들에게 행포를 부릴 때 이럴 때 누군가 나서서 저 갓들을 시원하게 응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판타지적인 욕망을 투영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대해 소개할 때 현실에 기반한 히어로 드라마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상당히 재밌고 포키한 액션과 코믹과 감동과 아주 조금이지만 달달한 멜로와 등등의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포함된 좋은 드라마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동욱 씨부터 차례대로요. 맡은 역할 소개 또 이번 드라마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조진갑이라는 역할이고요. 과거 국가대표급 실력을 가진 유도선수 출신에 현재는 근로감독관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 역할입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통쾌한 사이다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담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덕구 역할을 맡은 김경남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요. 과거의 문제아였던 조진갑 선생님의 옛 제자였고 그리고 현재에서는 나름의 전문적인 인력을 갖춘 흥신소의 사장으로서 같이 조진갑 선생님과 함께 값들을 타파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덕환 씨 예 저는 우도와 역할을 맡은 유덕환이고요. 과거의 악을 담당하고 있는 태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많은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픈 과거를 안고서 살아가는 굉장히 불쌍한 친구고요. 그것이 조금 더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혹은 그 악한 행동이 어쩔 수 없는 그 사회에 사회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네 박세영 씨 네 저는 주미란 역을 맡은 박세영입니다. 주미란 역은요. 과거 유도선수 출신이자 조진갑의 전처음이고 황사로 나오고 있고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나와서 이 세상의 현실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정의에 대한 소망이 안에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리나 씨 네 저는 고말숙 역할을 맡았고요. 최설호 회장님의 개인 비서이고 약간 덕구를 만나면서 도끼병 아닌 도끼병과 없었던 감정이 생겨나는 그런 히스테리적인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